이 표현 꼭 외우자. 명사 기본 문형. 너 왼쪽에는 누구야? 너 왼쪽에는 누구야? 네 왼쪽은 누구야? 내 왼쪽은 우리 오빠야. 내 왼쪽은 누구야? 너 오른쪽은 누구야? 내 왼쪽은 누구야. 내가 왼쪽은 누구야? 집에 누구 있어? 이번에 아빠, 엄마 그리고 놔있어. 家里有爸爸,妈妈,和我 너 어디야? 你在哪? 나 도서관이야 我在图书馆 누나 집에 있어? 누나 집에 있어? 姐姐在家吗? 아니, 집에 없어 她不在家 她不在家 그러면 어디에 있어? 那么,她在哪儿? 食堂에 있어 她在饭堂 这边有学校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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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那边有学校吗? 这边有学校吗? 아니요, 저쪽에 학교 없어요 没有,那边没有学校 그럼 이쪽에 학교 있나요? 那么,这边有学校吗? 네, 이쪽에 학교 있어요 对,这边有学校 这边有学校的那些人